그냥 자연스럽게 한 번 바꿔줄게요. 야,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냐? 뭐하고 전하긴 해. 잘 돼.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 잘 안 덕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옆에 계실 거고요. 어우 너무 화난데 그게? 자, 너무 옛날 방식이죠?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오늘 달력 찍는다며? 달력을 왜 찍어? 요새 누가 달력을 봐? 다 모바일로 하지. 2023년도 가스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 달력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잘했다 지금. 한 만 분 찍어가지고 좀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달력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잖아? 은행 같은 데서 안 주면 그 은행 안 가잖아. 나 그래도 은행 안 다니잖아, 열받아가지고. 수요 없는 달력 제작기. 응? 수요 없는. 수요? 수요. 수요? 수요는 없는데. 아 수요. 마이크를 보고 해. 먼저 컨셉안을 보여드릴게요. 컨셉안 들어와 주세요. 컨셉안 들어오는 것도 너무 옛날 방식이다. 저희가 컨셉을 짜보긴 했거든요. 일단 8호는 안 될 거 같아요. 8호는 안 돼요. 상의, 탈의. 안 돼요. 아야 자국 있어가지고. 7호는 안 돼요. 물속에 못 들어가니까 지금. 가족사한테 가족이 없는데요? 안 되는 거 한번 가져왔구나. 2월 좋다, 2월. 제가 바이크 타니까. 근데 2월에 오토바이 타면 위험해요. 예, 좀 추워. 이건 하기 싫어요. 왜요? 트롱매실. 이건 하기 싫어요. 저희가 12달을 혼자서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서. 반 정도는 저희가 촬영을 직접 할 거고. 반 정도는 저희 22년도에 촬영본으로. 확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2월 달 가고요. 4월 달 가고요. 그다음에. 오늘 찍을 거예요? 예. 선택을 하실 순 없어요. 장난쳐? 어? 그럼 왜 이걸 해? 그냥 바로 준비된 거 빨리빨리 가면 되잖아. 오프닝을 찍어야 되니까? 오프닝이 뭐가 필요해요? 오프닝 찍는 데 생활을 버리세요. 바로 클로징을 찍어요. 앞뒤로 교차 편집을 하면 되잖아요. 셀프 촬영하셔야 돼요. 저예산이라서. 야 여기 용재 감독이상 카메라맨이 맨뱅인데. 오데이 박명수 촬영 박명수. 이거 이거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오케이. 6월이 매실의 수학 계절이래요. 보여드릴게요. 날 해물어주고 싶어. 쉽게 날 잊을 수 있는. 아 나 근데 치아가 운인데. 너무 노래해가지고. 네가 잘 알잖아. 야 너는 집에 있는 걸 갖고 오면 어떡하니. 아니 매실을 이거 갖고 오면 어떡해. 정석이가 박람회지 사람아. 손가락으로 안 울어요. 꽃 갖고 와. 듀엣해. 저게 뭐야? 야 네가 계획한 거야? 저게 뭐야? 이거 나 버린 사진. 널 깨물해주고 싶어. 좀 더 싱그러운 느낌으로 해주세요. 이게 베스트야. 싱그럽다. 그거 좋다. 그거 좋다. 좋다. 한번 볼까요? 이런 짓만 볼 수 없다고. 쉽게 널 잊을 수 있는. 오 좋네. 아 이 모습이 멋있네 나는. 야 이거 좋다. 아 이거 아예 버려. 이거는 저기. 꼬치깔, 꼬치깔 빼는 거 아니에요? 대박. 이거예요? 야 이거 한의원 선전 아니냐? 한의원. 이거 좋고. 이런 거. 이거 좋지? 이것도 괜찮아? 선 3개 나왔네. 아 역시 많이 찍어야 되겠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다음 갈게요. 2월 달 발렌타인데이예요. 저희가 오토바이를 준비했어요. 그냥 내 오토바이 가져오라고 하면 되지. 초콜릿 오다 주웠다 느낌이거든요? 오다 주웠다고? 배달 가는 거야? 오다 주문냐? 근데 일단 헬멧수 써야겠네. 저거 봐봐. 오토바이 여기다 세워놓고. 주차가 편하네. 어? 오토바이 주차가 편해. Yeah. 스킬, 스킬. 스킬, 스킬. 오다 주웠어. 시명적인 표정이에요. 오토바이 가져. 오토바이 가져. 입을래? 맛있다. 네가 고치면 돼. 달릴까? 된 것 같아요. 주차 잠깐. 갈래 갈래. 진짜 오토바이 탄 것 같아. 좋아요. 이거 쓰세요. 이거 보세요. 다루 커질 거야? 해봐 그러면. 그럴까봐.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설명서 잘 되고 있어요. 엎지 마. 나 너희들 되게 싫어. 아니 엎지를 안 웃어요. 내가 응신한 게 감사할게요. 왜 응신한 거야? 왜 응신한 거야? 왜? 신취했어. 신취했어. 동작이. 동작이 바뀌었는데. 지금 어디서 되는 거야? 찍어 봐. 호로네. 호로네.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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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자. 힐링한. 저는 못 Key Till You Do. 눈을 내릴 수 있어 아하하하하하 정세혜 볼게 하하하하하 정세혜 볼게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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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혜 볼게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야야 됐다 됐다 오 좋다 오 이거 멋있다 아 이거 취소성이다 하하하하하 형 되게 높게 있잖아 하하하하하 어쨌든 모델인데 나도 지큐 하나 찍어야겠다 지큐 남자 에스컬요 안 돼 안 돼 으아아아아아아아 파라이 끝 다음은 9월이거든요? 근데 달이 필요해요 달 그래서 이사님 머리 한 번만 찍어야 돼 하하하하하 백머리에 찍어서 뭐라고 한다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괜찮잖아요 Уiser1 시원한 원 고고 중 보관 서울 하시는 거 있어요? 10월 9년의 날 희 신 아이 캔드 2023년도에 선배님 새일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10월 11일이 새일이세요 아 그래요? 내년 저 서울 웅 걷으세요? 하하하하하 이번에는 좀 걷었으면 좋겠어요 꽃 매세인 가지고 오지 말고 배우 이한이 님 저 화보가 되게 유명해요 나 이한이 아니다 명하니. 좀 창의적으로 해라. 왜 이렇게 자꾸 남 따라하니. 이것도 내가 찍는 거야? 네. 야 그럼 니네 가라. 몇 명은 지금 졸고 있어요. 사랑스럽게. 살짝만. 뒤로. 딸기 하나잖아. 두 개 자리가 있어야지. 딸기 먹기 아끼냐 너는. 네가 뭐 하려고 그랬지? 이래야. 그냥 자연스럽게 한 번만 어쩔게. 야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냐? 멍청하기는. 멋있다. 멋있다고요? 멋있다.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니? 이런 거 괜찮네. 나쁘지 않은데? 이런 거 귀엽잖아. 이거 좋다 이거. 이것도 그냥 나쁘지 않아. 지옥 해고 싶네. 가가멜 갖고 토요일 때 가가멜. 아즈라엘. 널 꼭 잡아먹고 말 거야. 내년 생일 때 뭐 하실 거예요? 내년 생일 때 할병수 찍어야죠. 한 20명 되니까. 경호는 50만 원 내고. 하니 병 모이겠네. 11월 보시면은. 본인과 빼빼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하라는 거야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가가멜. 제가 슬픔을 때는 머리 코트를 같이 외롭고 야릇한 표정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주문이 많아. 안 붙는 느낌이야 다시 찍어야 되겠다. 다시 찍을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갔어. 형 좋네. 붙어있는 것 같잖아. 얼굴 나쁘지 않고. 아 이거 빌로야. 이거. 이거 좋은 것 같아. 이거 이거 좋아요. 어 느낌. 느낌 왔어. 그래 그래 그래. 좋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월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요. 이거 이거 카메라 세팅 좀 해줘요. 귀여워. 트리 하나만 불러주세요. 트리야. 트리야. 케롤 케롤 케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고 룽두룽 다 했겠지. 요거는 저희가 좀 합성해가지고 눈 좀 오게 하고. 됐네. 충분해. 충분해. 나이 53에 이렇게 귀엽긴 첨입일 거야. 아 누구야. 아 누구야. 잘 어울린다. 귀여워. 그래.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오빠는 무슨. 개띠 개띠. 개띠요? 70 개띠요? 1958년 개띠겠니? 개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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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두꺼워서 안 들려. 검은 토끼의 해예요. 개묘. 개묘. 내년도 잘 되겠다.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아 귀여워. 이거 잊고 다 해야 되겠다. 가스들과 설명서 제작진에게 마지막 한마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토끼는 좀 이상한데? 개미운 연애는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조회수 공약할까요? 이 콘텐츠가 100만이 나오면 백순에게 달력을 만들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미지 풀어도 되죠? 막 풀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학생이에요? 네! 어쩔 TV? 어쩔... 어쩔 전자레인지? 어쩔 전자레인지? 또 지났어? 어머. 어쩔 또 어쩔 빼?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